안녕하세요 여러분, 뭉치영어의 박앵커입니다. 여러분, 오빠 믿지? 난 그 말을 못 믿겠어. 이 두 문장에서 믿다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각기 다른데요. 뭔지 아시나요? Believe, Trust, Believe in. 사전을 찾아보면 분명 중학교 필수 단어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단어도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현주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단어 Trust와 Believe, 그리고 Believe in과 Trust A with B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설명과 영상 클립을 보시면 어떤 단어를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 되는지 아주 명확해질 겁니다. 여러분 모두 뭉치영어로 실력을 팍팍 키우세요. 먼저 오프닝에서 살펴본 두 문장을 영어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믿지? 난 그 말을 못 믿겠어. 이거를 영어로 가면요. You trust me, right? You trust me, right? 그리고 I don't believe what he said. I don't believe what he said.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Trust란 동사는 사람 자체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전체적인 신뢰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 동사예요. Believe 동사의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어떠한 특정한 사실을 믿는가, 그리고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믿는가라는 얘기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Trust와 Believe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것만 안다고 해서 다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Believe in 동사도 아셔야 되는데 먼저 Believe 동사를 활용한 영상 클립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감을 잡기 위해서요 활용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네가 하고 있는 말을 믿어. 이 말을 영어로 옮기면요. I believe what you are saying. What절이죠? What you are saying. 이게 Believe 동사의 목적어인데 What절도 하나의 뭉치죠. 뭉치는 깔끔하게 발음하는 게 좋습니다. I believe what you are saying. I believe what you are saying. 이렇게 발음하시면 좋겠어요. 그 남자가 있는 척하는 것 같아. 이 말을 영어로 옮기면요. I believe he is putting on airs. I believe he is putting on airs.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Believe는 믿다지만 강한 확신을 가질 때 쓰는 동사죠. 나는 뭐뭐라고 생각해. 뭐뭐라고 믿어.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Put on airs. 이게 하나의 중요한 관용적인 수거인데요. 허세를 부리다. 점잔 빼다. 거만하게 행동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동사구 Believe in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Believe in something 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가치나 능력이나 존재 그리고 종교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 사용을 합니다. 한 친구가 다운되어 있고 의기소침해 있다면 기운을 북돋아줘야죠.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능력을 믿어. 이걸 영어로 얘기한다면요. Believe in yourself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Yourself 제기대명서라는 거죠. 네 자신의 능력을 믿어라 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녀는 기독교를 믿어 를 영어로 얘기할 때는요. Believe in 기독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She believes in Christianity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발음이 Christianity 에 강세가 들어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녀는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자연스럽죠. She is a Christian 이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Believe in yourself. Believe in yourself. Believe in yourself. I believe in safety. I believe in justice. I believe in safety. I believe in justice. I believe in safety. I believe in justice. I don't believe in horoscope. I don't believe in Christmas. I don't believe in horoscope. I don't believe in Christmas. I don't believe in horoscope. I don't believe in Christmas. 이번에는 트러스트 동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 자체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트러스트를 사용하고 오빠 믿지 이런 경우에 트러스트를 쓰는데요. 이 외에도 그 사람의 의견이 옳다라고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트러스트를 씁니다. 영상 클립 잘 보셨죠?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특정한 사실을 얘기할 때는 Believe 그리고 전체적인 신뢰를 얘기할 때는 Trust를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감을 잡기 위해 활용 연습을 해보면요. 나는 그 남자가 믿음이 안 가. 이거를 영어로 얘기할 때 I don't trust him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만요. Trustworthy란 형용사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He is not trustworthy.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구문은 Trust A with B가 되겠어요. 이거는 조금 난이도 있는 구문인데요. A를 믿고 B를 맡기다. 라는 뜻이에요. 예문 하나 살펴보면요. 나는 그를 믿고 내 돈을 맡길 수가 없어. 못 맡기겠어. 이 말을 영어로 할 때 Trust A with B를 씁니다. 물론 부정어를 넣어야 되겠죠. I don't trust him with my money. I don't trust him with my money.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을 잠깐 보실게요. 이게 무슨 뜻인지 같이 한번 곱씹어봐요. I don't trust him with my girlfriend.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내 여자친구가 그 남자와 함께 단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 좀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그 상황이 마음에 놓이지 않는 겁니다. 왠지 그 남자가 좀 작업을 걸 것 같고 개수작을 부릴 것 같다. 라는 그러한 불신이 담겨있는 말이에요. Trust A with B를 사용한 영상 클립을 보시면서 직접 그 어감을 파악해보세요. Oliver's my best friend. I trust him with my life. Oliver's my best friend. I trust him with my life. Oliver's my best friend. I trust him with my life. So before you trust someone with your money, remember. Appearances can be deceiving. So before you trust someone with your money, remember, appearances can be deceiving. So before you trust someone with your money, remember, appearances can be deceiving.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again next time.